피노키오코를 악공을 바른다 악세서리 공격 저렴한 걸로 줬어 저렴한 걸로 악세서리 마력 두 개를 사다 바른다 이제 공이 벌려야 돼 공이 비싸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놀고 온우사 썬드 악 두 장 말려서 05로 뭔가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 그 다음 캐릭터 카이주 eth 쫌 어쭈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아 쿠인이 모자라는군요. 도움을 주실 분은 또 찾아야겠구만 아 마침 누가 교환을 주는군요 아 실패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 아 실패 아 아 아 아 아 아 마력은 같네 망치하고 살려야 되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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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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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마무리해야 되는데... 아유 300 사고가 안되겠어... 아우 너무 비싸네...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... 할인 30%... 역시 찐선백이네... 잘 발리네..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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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00만원 날라가잖아..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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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저가에 5억에 배치되어 있군요... 최저가에 5억에 배치되어 있군요... 이거보다 위해지... 이거보다... 며칠지 23인가...? 24배... 24배... 힘 20까지... 야우... 아우... 아우... 이거보다 좋은거 같은데... 야우..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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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붙었네 자건이 이렇게 아냐 아 최소 최소 5억 이상인 것 같군요 그죠 아 궁 28에 힘 30군대 14억이라고 하하하 힘뎅록이 잘올랐네 아 아 예 공작에다가 힘뎅록만 올리는것 같군 나쁘지않게됩니다 이거 얼맙니까 그래서 30 26 23 30 26 23 얼마 모이십니까 공 마가 다있어 대시대 같이 할 수 있다 얘보다 비싸야 될 것 같아 그치? 이건 당연한 것 같고 힘이 없잖아 얘랑 비슷할 것 같아 24, 21, 21 24, 21, 21, 21 요정도는 각 나왔다 9억 마력이 너무 낮나? 8억 5천 이것이 놀공원 아니겠습니까? 팔릴 것 같다 느낌이 팔릴 느낌이야 그쵸? 아 마레고는 거의 취급을 잘 안 해주네 그치? 똑같은 거잖아 이것도 바로 고쳐 오케이 오케이 저희 dessas 请